내 영혼이 예수님 품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감사, 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으로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무엇이 어떻게 나에게 나타난 것이 선이고 인자하심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구속왕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 죄다 이 구속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속이지요 그래서 이같이 말할 죄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곧 대적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가지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라는 단어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모임인데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냐? 연단의 과정이 있을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4절, 5절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구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웅의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니 구원해가지고 가난 땅에 바로 인도 온 것이 아니고 광야 사막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인생이 예기치 못한 환란과 고난의 아픔, 슬픔, 고난의 눈물 골짜기가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의지했던 물질이 바닥에 나버립니다 튼튼한 사업이 무너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갑자기 환란과 풍파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줄이고 목마름으로 속에서 피곤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가 다 구분이 되어요 알고인가 쭉쩍인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 예수님 만난 자, 말씀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생명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생명이 얻는 사람은 쭉쩍에서 바람에서 날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6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 요아께 부르지지매 그 고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르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기도하니까 이제 사막에서 안전한 곳 복등이 생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를 받으면서 뭘 깨닫느냐? 중요한 것이 아하 하나님의 단수가 높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니까?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 좋은 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키는 지금 아 고난 과정을 통해서 사모하게 만들었구나 갈급한 심령 주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참 오히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여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바로 갈급한 심령에서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줄이고 배고팠을 때 그 목마를 때 물 맛, 배고플 때 밥 맛 살듯이 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갈급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내 영혼이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광약기를 통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영혼의 은혜가 은사와 능력이 풍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복된 이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편, 107편 내용을 보면 8절 말씀이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와 인자신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만 찬송할지로다 이게 네 번 나와요 15절, 21절, 31절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속했고 권한을 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권졌다 이런 내용으로 구속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인생의 광약길을 많이 걸을 때가 있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신데 힘들고 어려운 광약길, 권한의 길을 많이 겪어본 분들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면서 인생이 꼭 광해, 아픔해, 슬픔해, 눈물길을 꼭 걷게만 해야 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권한을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의 죄성, 육성 때문이다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 피해서 죄 용서받았는데 왜 죄성, 육성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 피로 용서받았지만 죄의 성품, 육신의 속성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애굽에 나왔습니다 홍해수와 갈라진 가운데서 물베기 세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열까지 재앙 내려서 구원한 하나님에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광약길 걷는 가운데서 원망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이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애굽의 감악에 고기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통감으로 해서 남자를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에 그것이 있었는데도 이 애굽의 속성이 남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만 얘기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압니다 체험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육성, 죄성은 내 안에 살아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옛사람의 속도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은 죄의부를 섬기너라 오, 나는 공관여라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지체에서 항상 죄의부를 섬기는 내 육신이 안에 있어요 내 영혼은 하나를 사랑하지만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항상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 죄성을 깨뜨리고 뽑아내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잘 보겠어요 10편 119편 168의 길 고난당해지는 내가 그릇당이 잘못당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깨닫고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예요 그 다음에 71절 고난의 유익이라 내가 주의를 배우게 된 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깨지고 부서진 과정이란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 빨리 끝나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사랑해서 불렀는데도 그가 불러서 가난한 땅에 갔었을 때는 가난한 땅이 완전히 흉년이었어요 그렇다는까요? 아내이 왜 하나님께 가난한 땅에 보내놓고 거기에 흉년을 주냐고요 그래서 연단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묻지 않고 기도하려고 간 그 결과는 낭패였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리따원 연이었기 때문에 뺏길까 무서워가지고 누기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인간의 방법 깨를 썼습니다 깨를 쓰면 깨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궁에 뺏기는 그 수치와 모욕을 겪었을 때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내 머리로 굴러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얼마나 철저히 회귀한 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주상 훈련시키는 그 과정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하나님 가라겠으면 가는 거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아브라함 바로 권한을 통해서 깨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기 때문에 권한을 주고 다시 권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도 많이 하고 말씀을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트문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두다 마음은 떠났어요 입술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오늘 그때 얘기만 됩니까? 그 당시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이 바르세인 석유관들에게 예수님은 뭘 하겠습니까? 이 독사자식들아 해치라 무덤 같다 했어요 저들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떠났어요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에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교회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바르세인 석유관들이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배에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에서 예수님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잖아요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존경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어느 정도 마음 중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의 개명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 맞던 시부장이 말하기를 마음은 악한 생각이요 마음에 나온 것은 살인, 가능, 음란, 도덕질, 거치, 회방 아니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늠했다고 하는데 공자석과 윤리, 도덕 얘기하고 내 마음의 깊은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을 이길 자가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둠의 영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서 결단했습니다 결단 고추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실제 자기는 행동 실천했어요 칼을 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를 딱 쳤어요 그런데 귀만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기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나중에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의해서만 성령에 의해서만 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인간의 결심과 노력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아니고는 절대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점을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오늘 성령에 의해서 두 번째 마음 혼이 바까져야 돼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마음이 굳어 있어요 단단해 갖고 이런 마음 가지고 강파와 완화감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면 여러분 마음을 흙으로 표현한대요 단비가 내리고 부슬비슬 비가 내리면 이 흙이 바로 풀어져요 습기가 없고 물기가 없으면 흙이 단단히 굳어져서 돌다니 같은 것도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 완화감 마음 그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만 부슬부슬 내리면 이게 마음이 부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원해지고 겸손해지고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다 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아니고 절대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했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의 키가 6절입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 요아께 부르지지매 광야 사막길에서 부르니까 고통에서 건지시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주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성령 오시고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놓치지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같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울지를 않아요 아 참 점잖은 눈 나왔네 그럽니까?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는 아우 울면서 숨을 쉬어요 호흡을 해요 안 울면 큰일 나요 엉덩이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려는 권한의 아픔을 털어간 줄 아십니까? 엉덩이 때려서라도 아! 하고 하나님을 호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영혼의 폐로 들어갈 때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그 영혼의 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불을 치지라 전시부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룰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 주님 만나면 주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십니다 여러분 희승의 왕댁에 아스루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대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 성업은 다 떨어지게 되고 이제 에루살렘 성만 수도만 딱 남았습니다 완전히 격격이 포위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을 때에 보니까 역대가 32장입니까? 희승의 왕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로 더불어 이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있어서 살았더라고요 불을 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스루 18만 5천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불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또 메디의 바사나라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스루 왕이 유다인을 완전히 전멸시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에스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다 모르대가 같이 기도하면서 전 민족이 금식하고 기도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에스드 6장에 보니까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자 희한하죠 아니 아스랑이 잠이 안 와요 명령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로하길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님과 데리스와 아스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대가 고발했다 한지라 잠이 안 오면 술을 먹든지 노래 여자 부르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딱딱한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했는데 읽어보니까 모르대가 공을 세웠다는 것이 나왔다니까요 그날 밤 잠 안 오게 누가 했어요 하필 그게 있게 만들었어요 모르대기는 지금 곧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모르대에 공을 야 이런 공을 세웠는데 모르대에 뭔 상을 주었느냐 아니요 그래 밖에 누가 있느냐 총독 하만이 모르대에 죽이려고 지금 왔어요 죽이려고 하만을 불렀어요 자 왕을 종교케 한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역시 나지 나밖에 누가 있어 기분 좋아가지고 왕의 왕이요 왕의 말에다가 그 사람을 딱 태우고 왕관을 세우고 왕복을 입히고 말로 태우면서 성중을 돌아다니라 왕을 종교케 이렇게 할 죄다 하고 좀 칭찬을 좀 해주세요 그래 네 말 잘했다 네가 곧 가가지고 네가 말꼽히 잡고 모르대기를 그렇게 하고 태우고 돌아다니라 멋있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하만이 창피 부끄러움 당하면서 자기 집에 가니까 당신이 이미 유다인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 당신 죽는다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구원하고 해결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요 이건 복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너를 만나기 원하고 기도를 통해 내가 영의 사람들에게 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사랑의 사람 영의 사람 만드는 그 과정을 고난을 통해 겪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창조법칙 보면 하나님의 항상 주는 법칙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자연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만들었는데 흙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식물이 나오고 과목을 내라 그럼 흙은 이 식물을 위해서 과목을 위해서 자기를 배양을 주고 모든 영양을 빨아먹도록 흙을 빨아먹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흙을 먹고 풀이 자라고 과목이 나는 것은 또 누가 먹어요? 그 다음에 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는 관계로서 만드는데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주어진 식물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배빛 주고 하나님을 빌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먹고 내 인생의 몸은 이제 나도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와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씀대로 사랑이 어떻게 구축하고 삶이 무언가를 예수님이 실제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씨와 밖에 돌아가시는데 목요일 밤에 제자들이 불렀어요 그리고 성찰신 하시고 친의 대하에다가 물을 뜨고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거예요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성기고 사랑은 이것이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형제의 발에 때가 묻었다고 죄가 있다고 잘못했다고 그걸 지적이 너무 좋아하지만 그걸 씻어주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당한 죄암을 덮어주느니라 사실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때가 안 보입니다 다 좋은 해석이 되어요 내 사랑의 보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눈이 있기 때문에 자꾸 트집이 보이는 것이지 내 사랑한 자녀, 내 사랑한 부부, 사랑한 관계는 그저 다 좋게 넘어가요 내 사랑의 열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흠이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못 봐도 내가 사랑의 영으로 성령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 아무리 애호되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사랑이 우러나야 되잖아요 사랑은 마음이 와야 되잖아요 언제 사랑이 올까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에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대요 그러면 제가 고난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물밑듯이 물려올까? 내가 잘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내가 잘나가고 똑똑해서 대단한 사람을 알아요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하고 고난에 쓴 잔을 마시고 내 인간의 한계 상황 무능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밑바닥에 한번 딱 떨어져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 죄 때문에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왜 나를 구원하시지 왜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지 놀라운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자격 없는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기 때문에 성령이 비춰있어 내 죄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만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본래 맞도 못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모든 고백이 그래요 나는 부족한 인간인데 왜 나를 사랑했을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왜 나를 사랑했을까? 저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받을 자격 없는 왜 나를 사랑했을까?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서 감사감격하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내게 받은 은혜 받으면 저 사람도 충분히 나보다 할 수 있어 나는 자기금 내게 저분은 아직 사랑을 못 느끼고 있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중복이도 하고 그 사람 사랑을 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에서 열매는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한 처녀가 장손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1년에 8번을 지낼 정도니까 1년에 제사를 8번 지내다가 1년 다 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제사에 참여할 수 없죠 교회는 꼭 가지요 당연히 빗밖 오겠지요 미움받습니다 시집살이 합니다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어요 아주 지지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옛날 혼수품까지 따지면서 그렇게 시집살을 무려 20년을 시집살을 시켰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을 기도하고 내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반심 불수가 됐어요 이제 심지어 대소변 받아냈 최악의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하루 이틀입니까? 아무 병을 해결할 수 없어요 딸들도 못합니다 이 며느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시어머니 사랑해 주면서 따뜻한 이 보험에서 대소변을 다 가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2년이 지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한 번은 며느리 다 며느라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을게 그런데 그 어머니 그렇게 지성스럽게 하니까 딸들이 또 볼 때 미안하거든요 다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냐 그렇게 해서 다 온 가족이 구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를 그 상황에서 사랑하고 견디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영성, 그 믿음, 그 사랑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 이 말이요 얼마나 존경한 인생이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던 그 과정 얼마나 멋있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 이 말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주인과 교제감으로 말씀을 살고 있는 영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고난감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고 사업도 풀어지고 잘되고 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피곤하게 시작해요 자 아이한테 너 이 책 읽으면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목적으로 책 한 거 읽었어요 이때 사줬더니 아버지는 그 책을 통해서 독서를 늘리고 책 읽는 재미를 붙이려고 했는데 책 한 거 딱 읽고 자전거 안 사준 게 자전거 타고 맨날 돌아와 놀기만 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어려울 때 복도 주고 물질도 줬더니 그 물질이 풍요 속에서 복 가운데서 이제 너를 만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그 마음 그 생각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너와 아름답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 사랑의 마음은 싹 없어졌고 내가 복 준 것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따라하고 있단다면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때 그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때 그 감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기의 기쁨이 내 마음 속에 날마다 솟아나고 있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마음은 내게서 떠나도다 겉으로는 걸어간 척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저와의 이름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 사랑의 농도를 열기를 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가 성기고 있습니까 형식, 의식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나옵니까 찬양에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뜨거운 사랑에 눈물이 있습니까 찬양에 눈물이 있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생명에 의해서 감사, 감격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계의 성자 썬다싱이 주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번 빛나는 모양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니엘에서 오시듯이 광차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광선, 빛이 부어지게 되는데 영혼에 끌려 들어가서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가슴속이 안개지고 막 그런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과 직접 음성을 들어요 내 아들아 참된 행복은 육안으로 보는 자에게 없다 영의 눈을 뜰 때에야 아는 것이고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수천이 나를 보았다 그러나 참 행복을 얻은 것은 아니다 썩어질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영활하신 영적 실존을 볼 수 없는 까닭이다 네 자신이 네 영혼을 볼 수 없거든 어떻게 창조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영화 열릴 때에 나는 확실히 영인 그를 볼 수 있다 지금 네가 나를 보는 것은 육의 눈이 아니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많은 신자들은 저들의 마음에 내가 임재하는 것이 저들에게 영적 생명과 평화를 주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직접 나를 보지 못한다 마치 사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있으나 눈약 한 방울을 그 눈에 떨어뜨리면 눈은 그것을 보지 못하나 눈약이 눈 안에 있으므로 눈을 상쾌하는 것 같이 나의 내재가 내적 광명에 눈을 밝히고 시력을 증진하게 한다 그렇죠? 눈약을 넣어서 눈은 나섰어요 그러나 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눈약은 내가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섰어요 상쾌해요 신선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보이지만 내 마음의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와요 이 찬 평화는 내가 마음의 임재 안에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품에서 말씀 안 해서 사랑 안 해서 기도감 안 해서 들어갈 때에 성령의 천만한 만큼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이 내 가슴에 용서 좀 찍게 되고 흘러넘치게 되고 마치 혀의 과자와 같다 여러분 과자를 먹으면 혀는 맛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맛을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안에 사는 사람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후에 좋은 거 채워주신 거 권한을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감을 해서 하늘의 신랑은 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한가를 그걸 보여주고 만나기 원하신 그 사랑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날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복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는 마지막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감기의 눈물에 의해서 그 눈이 멀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주님의 임재감으로 사는가 예와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나를 구속해서 인생 파란만장 인생 고난의 길을 겪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변화시켰고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 실질을 깨닫게 만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큰 자일까 개인 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예요 누가 많이 큰 자고 돈 있는 자고 명예 그걸 보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은혜는 뭘까 선하신 자심이 영원하도다 나를 사랑해서 내게 환경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 내게 주어진 복에 의해서 감사, 감개, 기쁨이 여러분 신명 속에 넘친 것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Weля 사랑해 dude BS 사랑해 한 Etsy red todo 한구만 拜拜 prohibition าย 부탁